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오늘 저하고 친분이 있는 대구의 난초 고래 하신 분이죠 제 은때부터 봐왔는 분인데 세홍소를 길러셔서 넓고 실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원명으로 업그레이드 하고자 이렇게 방문했다고 합니다 세홍소 좋은 난초인데 원명이 더 좋은가요? 아니면 세홍소집이 하나 있습니까? 한 번 더 있고 원명이 더 좋기 때문에 꽃 자체로 보면 원명이 나죠 영역이 다르니까 꼭 어떻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만 원명 우선 난초이죠 그리고 황화로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황화로도 좋아하시죠 아하 바크에다 키우셨군요 세컥을 바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 점이 있어요? 덜 다져지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철이나 곰보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잘 없죠 이렇게 되면 뿌리가 내려갈 때 쉽게 밀어내고 들어갑니다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고부라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염증 반응 염증 수치가 확 감소하게 돼서 심리적으로 훨씬 사망률이나 에러율이 감소하는구나 해서 애원하게 되죠 난속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율을 낮추시고요 한쪽, 두쪽, 세쪽, 네쪽, 다섯쪽 자 오늘 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두 장 두 장 여기가 석 장이에요 그 다음 촉이 자 그렇게 하면 둘, 넷, 일곱 이게 다 모여지면 다섯 장짜리 한 촉으로 간주를 한다는 점입니다 촉은 세 개지만 나이가 있는 촉이고 잎이 조금 면적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다섯 장짜리 한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앞에가 또 세 장이죠 그러면 또 반촉이 되겠죠 한쪽 반 또 앞에가 넉 장입니다 넉 장이라도 반촉으로 보면 두 촉이 되고 앞에 하나가 또 반촉이죠 들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촉 반 2.7촉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홍소 우리 이퍼리 여섯 장 기준으로 볼 때 30만 원 정도의 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홍소 일등권 30만 원 정도 다 아시죠 30 정도 단위 2.5촉이니까 가격이 75만 원이 되겠네요 75만 원에서 우리가 업체가 도입할 때 사 넣을 때 가격요율을 감안한다면 75만 원에 60% 정도로 우리가 매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5 곱하기 0.6은 45만 원이 나옵니다 자 이게 45만 원짜리라는 것이고요 판매가 될 때는 7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늘 원명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니까 원명은 제가 60만 원 수준 되는 걸로 젊은 것으로 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또 금방 또 늘어나니까 원명은 세 개 더 자칩니다 세홍소 보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업그레이드가 하나 일어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원명을 한번 가볼까요 자 이쪽이 다 원명이 되겠습니다 자 원명은 1등급일 때 저희들이 판매하는 가격이 200만 원인데 그러면 기준으로 자 200만 원이고 2등급이면 150 3등급이면 120 4등급이면 80만 원 정도 되겠죠 자 오늘 60만 원 상당으로 한다고 했으니 5등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등급이면 좀 작겠죠 작지만 젊은 쪽이 될 것입니다 자 가격을 저희들이 써놨는데요 요게 40만 원 100이라고 써져 있죠 요게 30만 원이고 자 요게 100만 원이고 자 요게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인데 아 제가 좋은 것 드려야지 또 또 즐겁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를 아 펜트 뿌려보러 갈까요 자 갑시다 우리 이대발 박사가 경영하는 나초농장은 인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저희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연돼서 제 교육생이 되고 삶을 조금 촉촉하게 해보려고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무한한 애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밀어드린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이 오면 정을 좀 내죠 자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회장님 마음에 드세요? 네 지장이 없죠 요게 지금 새삭이 하나 있어요 요거는 앞버리는 게 좋아요 앞버리는 게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죠 톱신패스 좀 갖다주세요 자 잘 됐습니다 수술이 제가 어릴 때 스물 몇 살 때 봤잖아요 그때 뭐 이래 좀 이래 좀 이래 좀 이래 좀 인간구실 할 줄 알았었어요 몰랐었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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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정말 별 볼일 없었거든요 난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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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배라든가 난초기 이론에 대해서 공부 안하는데 네 그런 방향으로 조금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전했다 네 그렇게 여자가 많으시거든요 53년생입니다 꾸준한 거래를 통해서 아휴 힘내봐라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하고 어 선하게 하다 보면 끝이 안 좋겠나 라고 많이 또 격렬해 주셨죠 또 저희 동네에서 또 살았고 고향도 선배님이시고 또 대구 난계 또 원로이시고 한 40년 하셨죠 난초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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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맞춤형으로 해서 이제 남았는 동안에는 좀 재미있고 활력있고 우리 삼정남거리에서 매일 내면 나갈 수 있는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 한번 믿어보실래요 열심히 해봅시다 좋아요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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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